대한민국 MCG의 독보적인 2등 시즌 신평량! 달리의 중심 오리스타 슈퍼주의! 2011년 오락의 정석 최강 커플! 국가대표급 스타들의 총출동! 오락지존에 도전하는 20명의 스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정말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신 분들께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최강 커플 말이죠! 10커플씩 총 3번의 예승전을 거치게 되고요 각 라운드별 1, 2, 3등이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2천만 원의 상당 세계 1주 여행권과 오락지존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파격적이고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 최강 커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게임이 바로 크레이지 롤렛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놀라고 계시는데 말이죠! 크레이지 롤렛! 커플 중 한 사람이 롤렛에 묶인 채 스피드 퀴즈를 진행한다! 제한시간은 50초! 일괄적으로 5000마일 배팅 후 5문제 이상 맞춰야 한다! 한 문제당 1000마일 추가 적립! 자 일단은 그 첫 번째 코너! 그 10커플에게 기본 마일리지로 10만 마일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이 10만 마일은 말이죠! 우리 커플이 홍콩까지 여행을 가서 럭셔리하게 지내다 오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일리지입니다! 그 정도 마일리지죠! 10만 마일리지!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여기 계신 모든 출연자, 출연진들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어떤 상품이 있나요? 정수기도 있고요! 정수기! 아 좋다!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로봇 청소기! 그리고 뭐 자전거도 있고요! 암막이도 있고요! 좋다 좋다! 그냥 주는 거예요! 아, 그냥? 네!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어, 저는... 아, 예예예! 지금 준비가 됐어요! 좋습니다! 자! 아, 시간은 50초죠? 예! 자, 준비! 시작! 따로 정확하게 하는 전용머리! 껌 좀 씻고! 깻잎머리! 뒤에 거 빼고! 깻잎! 오케이! 상추 배에 있는 거! 6개! 6개! 하고 말로! 왕자! 아! 복근! 아, 컴온! 상추! 아는 사람 많아! 뭐라 그러지? 왕발! 아니, 아니! 4글자! 약간 성격이 이렇잖아요, 상추! 약간 성격이 이렇잖아요, 상추! 성격이 이렇잖아요! 성격이 이렇잖아요, 성격이! 성격이! 약간 이런데 사람 많이 하는 걸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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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 동반! 상추 쌈 싸먹을 때 찍어먹는 거! 쌈장! 오케이! 쌈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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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007에는 예쁜 아가씨 무슨... 본드걸! 본드걸! 시간 지났습니다! 예! 총! 5문제를 성공하셨습니다! 아! 근데 말이죠, 아까 그 문제를 내면서 궁금했던 게 상추 씨의 성격이 안 좋나요, 평소에도? 아니, 약간 TV에서 볼 때 막 아무런 상태도 아닌데 유 유... 뭐 이렇게... 컴온! 자, 우리 마르코! 오빠, 내가 감기 걸려서 말을 크게 못하니까 잘 들어야 돼! 좋습니다! 감기 걸렸으니까 말을 크게 못한다! 네가 똑바로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잘 들어라! 아, 근데 원래 그래요? 성격 되게 안 좋아요, 이 친구! 성격 되게 안 좋아요, 이 친구! 자, 준비! 준비! 시작! 집중해! 도마뱀인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잠깐! 너무 빨리! 오빠, 아니, 안 돼! 빨리 나 봐, 나 봐, 나 봐! 도마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뭐 있는 도마뱀! 몰라, 패스! 패스 패스! 와! 맞아! 패스 패스 패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 여자들은 겨드랑이 mutually 안내해 하는 것, 패스입니다! 날씨가 끝내줬습니다. 한 문제를 성공했기 때문에 5천만 일을 잃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10년 이상 한국밥을 먹은 우리 김종민 씨, 신진 씨가 도전하게 됩니다. 저게 큰일 났는데요? 왜요? 김종민 씨가 알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어? 미안해. 괜찮으세요? 김종민 씨? 김종민 침쳐! 안전을 위해서! 게임보다 무엇보다 안전이거든요. 안전! 안전제일입니다, 안전제일. 김종민 씨! 몰라줘! 몰라줘! 잘한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잘했어! 반스 봤다, 반스 봤다! 아! 오! 좋은데? 야 뭐!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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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 expanded! 놀러! 좋습니다. 됐습니다. 아 노래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잘해 좋다 준비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빠 1월 1일 날 신문 1면을 놨던구나 정답! 캔들! 정답! 나 요즘에 뉴 때 신문에 뭐라고 놨지? 대행기지요! 정답! 영화제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빨간색 깔려있죠? 레드카펫! 정답! 차가운 도시의 남자를 세 글자로 줄여서 차도람! 정답! 3D로 나왔어! 되게 야한 영화인데 요즘에 색 아니 색을 따야 경광색! 아니야 아니야! 패스! 나는 못 보셨어 순심이 언니! 순심이 언니 안경 끼고 왕경태가 따라다니는 경심이? 패스! 말 좋아하는 부인 말 부인? 엠아 부인 정답! 내가 평생 하는 거야! 살 쪘다 뺐다! 다이어트! 끝났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문제를 맞췄어요 총 6문제를 6문제네요 근데 말이죠 영화 3D의 옥보단이 3D로 출시가 됐나요? 그럼요! 3D로 나왔어요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동대문 심야 영화로 동대문 심야 영화로 팀 이름이 뼈샤벤 뼈샤벤 준비됐죠?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죠 준비 시작! 차분하게 다른 별에 사는 생물새 다른 별에 살아 외국인 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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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외계인 이거 너무 빠르게 이거 뭐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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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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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달리는 거 믹사 아니요 계속 달리는 거지 마라톤 마라톤 정답 이거 너무 빨리 달려 야 야 야 이거 달샤벤 노래 이거 달샤벤 달샤벤 나 노래 노래 몰라 빤딱 빤딱 깐 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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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됐습니다 두 문제를 성공하셨습니다 5천마일을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은 50초 준비 시작 술 중에 많이 먹는 거 소주 아니 막 섞어서 폭탄주 그렇지 내 본명은 영숙 무슨 영숙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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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주진모 씨랑 같이 영화 찍었던 거 두 분 주진모하고 남자 동성년 그렇지 첨단 말고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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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슈퍼맨 슈퍼맨 뭐가 센 여자 나 뭐가 센 아니 기 말고 뭐가 센 그 자 전북의 가장 긴 섬 말린 장소 말린 장소 조영수 선배님 노래 중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지옥 정답 지옥 정답 지옥 정답 폭풍성대 팀 총 6문제를 맞췄습니다 다른 팀들은 그래도 곧잘 맞추는데 진짜 마르코 김정민 커플 뒤에 꽤 쉬운 건데 앞의 것만 계속 안 넘기고 계속 앞의 것만 하잖아요 아 아 시작부터 뭐 또 저러면서 정들고 앞으로 게임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출동 당뇨 규정씨도 오랜만에 방송 출연해 주셨거든요 네 진짜 몇 개월 만에 나왔는데 이거 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동안 뭐하고 들렸어요 규정씨 저 뮤지컬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음반 준비하고 있어서 곧 나올 겁니다 아 솔로 앨범 네 그리고 드라마도 준비 중이에요 드라마까지 자 좋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어 빨리 아기를 낳았어 대박이야 이건 뭐야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빨리 낳는 걸 뭐라고 속도위반 속도위반 뭐 없다 띠리리리리리 영구 그렇지 영구 정답 우리가 숫자를 막 떴는데 뭘까 세 글자 빗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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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는 것도 있어 생성 같은 건데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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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뭐를까 아 패스 콜라병 들고 다니는 애 원시인인데 졸라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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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민 아니죠 핵심인 신발에 뭐 놓고 다니는 남자도 키 커 보일라고 어 깔창 깔창 저쌍 텐미닛 이효리 이효리까지 이효리까지 네 문제를 마셨습니다 아 우리 규정씨 자 조식이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오 오 이게 사람이 타는 건 비행기이고 외계인이 타는 거 어 외계인이 타는 거 UFO 아 UFO UFO 변신 무슨 문 다 뭐야 이거 세일러문 세일러문 설명 잘 못하는데 계속 맞추고 있어 섹시한 사람이 찍는 사진 이거를 뭐라 그러죠 섹시 화보 섹시 화보 섹시 화보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독도 독도 쿨 세어블리 뭐 시간됐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어려워 총 몇 문제 맞췄나요 아 총 4문제 맞췄네 아 아 너무 어지럽네요 그렇죠 김종민씨가 사실 굉장히 많은 게임쇼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게임은 뭐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이 게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게임 너무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뒤에서 돌리시는 분만 지쳐서 쓰러지지 않으시면 왜 이 게임은 오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 뒤에 분 찍어주셔야 돼요 아 수동이었구나 네 저희 제작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건만 마루코씨가 자꾸 저희 순서때만 저 원판이 빨리 돌아갔다고 직접 한번 돌려보시겠다고 그러시네요 그래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아 믿음이 안 가요 잠시만요 예? 패스 다음 팀으로 바꿔도 돼요? 아니 똑같이 돌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잠시만요 똑같이 돌릴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아니 저 혼문한 거 아니에요 저 원래 그래요 아 그래? 왜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안토는 원래 그래요 빠르코 준비됐죠? 네 준비 자 성형 시술 중에 이렇게 여자 맞는 거 에이 보톡스 맞아요 보톡스 정답 그리고 저기요 저기요 어떡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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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큰 소리로 미국 뉴욕에 있는 거 자유예요 신선 자유의 신선 정답 신선이 있지 말고 그거 있잖아요 원숭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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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고릴라 정답 대통령 미국 대통령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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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마르코 씨 빨리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군대 뜬다는 거 저 제대 그거 말고 시간 됐습니다 아 아 그래요 아니 마르코 씨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힘드네요 되게 힘드네요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브이라인 팀은 총 네 문제를 성공하셨네요 예 이렇게 해서 5천마일을 잃게 됐습니다 예 준비됐죠 지수 씨 준비 시작 새 중에 왕인데 머리가 없어 대머리 독수리 어 정답 의상이나 신발이랑 오늘 뭐 받았어? 협찬 협찬 정답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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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잘하세요 가수나 연기자가 되려면 일단 뭐를 봐야 돼? 세 글자 오디션 오디션 정답 유리 보고 자리 봐도 굴리 굴리 정답 내 남자친구 이름 쌈디 너 얼마 전에 공연 어디서 했어? 어 홍대 홍대 정답 인기 많은 그룹 뭐라 그래? 세 글자 아이돌 아이돌 너 나간 대회에서 1등 한 친구 두 글자 홍대 정답 홍대 정답 아아 됐습니다 우와 친한 친구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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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주홀비의 성민 주홀비의 은정이 도전하게 됩니다 저 잠시만요 네 화장실 가면 안 돼요? 네? 화장실 안 되죠? 지금 화장실 못 가니까 이걸 조금 조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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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런 거라 됐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 시작 연기 못하는 거 연기 못하는 거? 그거 뭐라 그래 반연기 반연기 정답 삼천공려 몰라 몰라 이 왕 이거 왕 의자왕 의자왕 춤추는 몰라 춤추는 거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에서 동가 동가 죄송해요 동가 팬과의 만남 팬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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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칸 때문에 칸 때문에 축구 상추 차들이 목이 긴 동물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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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 아 이게 뭐지? 아들 아들 아 성민 군이 총 몇 문제 맞혔죠? 총 다섯 문제 다섯 문제 맞혔습니다 자 어우 지금 성민 군 아 아 지금 빨리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힘들어해요 아 수고하십니다 예 달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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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리얼이네요 자 혹시 우리 좀 너무 아쉽다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 재도전의 기회 재도전 근데 이제는 반대할 거예요 정민이가 벽으로 가고요 제가 말할 걸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요 정민이는 간절히 가요 아니야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정민이가 한대요 저도 샀는데 하면서 여성분이 룰렛에 매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 아 큰일 났네 예 자 어 뭐 이 사정상 어 저희 정민 씨가 거기 직접 좀 채워주신 거 본인이 직접 예 예 안전제일 예 자 시험상으로 한 번 살살 돌려보세요 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되겠다 준비 시작 나 어디서 왔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나 뭐야? 이거 외국인 아니... 외국인? 외국인! 아, 여자들이 병원에 갈 때, 아기 임신하고 갈 때 병원에... 정부인과! 정부인과! 빨리! 그 영화 있잖아, 이렇게 막 뛰고 막 왼발로 뛰는 사람 맨발의 기본이! 네, 맞아요, 맞아요! 빨리! 그 영화 있었잖아! 임신을 가지고 아기 빨리 낳은 거! 다섯 스캔들! 오케이! 정답! 내가 자주 가는 거! 자주 가는 거 뭐야? 맨날 거기서... 클럽! 아니, 동네에 있잖아! 강남역에 있는 거! 정답! 오케이! 정답! 정답! 시간 됐습니다! 여섯 문제! 정답 잘했어! 여성의 몸으로 이렇게 도전한 그런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특 씨! 만점 드리겠습니다! 이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9천마일로 친한 친구팀이 1위 등등! 자, 일단 첫 번째 게임 이렇게 잘 마쳤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첫 게임이 끝난 것 뿐인데 아까 약간 서먹서먹했던 분들이 약간 좀 친해진 분들도 계시고요. 정민이가 잘했어요! 훌륭해요, 우리 정민이! 김종 씨와 마르코 씨는 마치 실제 연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부쩍 친해졌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거기에 매달릴 생각을 했어요? 마르코 씨가 지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나보다 네가 날 거다 이러시면서 근데 생각보다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다행히 시작부터 다른 팀에 처지는 일이 안 생겼습니다. 근데 솔직한 건 시작부터 두 분의 호흡, 마찰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선제압은 가장 잘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훈지성 씨, 오늘 처음 본 거예요? 네, 오늘 처음 뵀는데요. 지금 그 컴온 이 소리만 한 3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Don't be shy, baby. 상추 씨는 이제 왜 자꾸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원래 이래요? 화이팅으로 이래요, 화이팅으로 이래요. 좀 친해지면 이제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고 더 친해지면 이제 가슴으로 이래요. 아니 그건 아니죠. 원래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남자끼리죠. 그건 남자끼리 운동하다 그러는 거죠. 남자끼리. 아까도 이렇게 인사했죠. 그렇죠. 왜 애교의 정성이라는 이미지였어요? 저희 팀에서 각자 좀 애교 있고 애교 있고? 귀엽고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아 슈퍼주니에서 애교? 네. 주얼리에서 애교를 담당하고 있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애교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은장님 화이팅. 혁민 오빠 화이팅. 순정남이요. 네. 이 판이 지금 볼수록 이번 리모델링이 진짜 잘 됐다. 칭찬에 인색하십니다. 칭찬에 인색하십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품이 뭐예요? 저기 보면은. 저는 안마의자가. 안마의자. 네. 요즘 허리가 다 쑤시고 이래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가져가면. 알겠습니다. 안마의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왜 폭풍 성대인가요? 김 이름이. 저희 어떤 말보다는 노래로 조금. 아 노래로? 네.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쳐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이야. 진짜 어렵네요. 예. 예. 아 사실. 노래소리만 들었을 때. 남성분이 노래하고 여성분이 코러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버다이. 네. 절대 죽지 않아. 저는 잡초처럼 꿋꿋하게. 아 그렇죠. 네.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네버다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팀을 하면서 사실. 가끔 가다가 아휴 그냥 우리끼리 한번 만나볼까? 네.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단 한 번도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김경록 씨, A&A 씨. V라인이에요. 사실 그 오늘 상품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고 또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는 커플은 세계 일주를 떠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계 일주를 떠난다. 누구와 함께 가시겠어요? 저는 혼자 가고 싶어요. 아 혼자. 네. 저는 그냥 아무 남자면 되죠. 아 진짜 진짜. 되게 쿨하다.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남자랑 가고 싶어요. 아무 남자랑 가고 싶다. 제 친구 중에 요즘 우울하네 있는데 소개를 시켜주고 싶네요. 첫 게임에서 가장 좋은 호흡을 보이셨거든요. 언제부터 친분이 있었나요?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 겨울부터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방송 같이 하면서 친해졌거든요. 진짜 오래됐네 6개월이. 엄청 놀랐어요.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고 해서 6개월이 가장 사이 좋을 때죠. 왜 팀이 이렇게 텐미니트예요? 10분 안에 저희의 매력을 다 보여드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텐미니트로. 첫 번째 텐미니트. 내 것이 되는 시간. 진진한 일 중에. 쏘아오는 남자들. 이미 다른 매력을. 흔들리고 있잖아. 이제는 또. 과거와. 내 코러스 비트. 오! 뼈 때문이야. 뼈 때문이야. 1때문 뼈 때문이야. 세계 여행을 위하여 뼈샵에 화이팅! 화이팅! 자 저희가 이렇게 쭉 만나봤는데 곡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자 2번 대결. 오로지 다리의 감각만을 이용하는 무릎과 무릎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 예전에 이제 이보이 씨가 나왔던 영화. 제목이었죠. 무릎과 무릎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가 재밌는데 옥보단이 재밌나요. 옥보단 3D가 저는 옥보단 3D를 강력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게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각 팀에 미리 나눠드린 봉투를 열어서 공개를 해주시면 네. 같은 그림이 있는 두 팀이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무릎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찔하고 짜릿한 스킨십 게임. 무릎과 무릎 사이. 바론 골은 여성에게 우선 1만 마일을 걸고 심리한 팀이 상대 팀에게서 배팅한 마일을 뺏어온다? 남성들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성분들만 대답할 수 있는데요. 빨리 맞춰주는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물건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위험해. 신덕영 씨가 물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 잘 안 분다고 그러더라고요. 짜자자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 나. 거짓말이에요. 지금 지쳐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뭘 움직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긴장 시키고 가면 안 돼요? 걔네들.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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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잠깐 잠깐. 잠깐만. 얘 똥 쌌어 똥 쌌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그러면 저희가 무릎을 붙이세요 붙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뭔데 그래. 아 뭐야. 아 뭐야. 자 자. 일단 여성분한테 발언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으면 정답 외치시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AB.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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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나는 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맞혀. 빨리 맞혀봐요 빨리. 정답. 예희 씨. 밀가루. 밀가루. 아 밀가루. 아 밀가루.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아 싫어. 뭐야. 지금 이거 뭐야. 뭐야. 지금 이거 뭐야.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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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V라인 팀이. 패드 및 팀. 마음만으로 뺏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 에이미 씨가. 무릎에 감각이 좋아요. 오 그래요. 자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이번. 물건은요. 오. 오오. 오오. 오 마이 갓. 아 뭐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물걸음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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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 조심. 아. 상추야, 진짜 살았어 이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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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장갑의 촉감을 한번 느껴보십시고요. 아, 예. 이건 목장갑이에요. 모름의 감각을 키워야 돼, 지금. 자, 목장갑. 네. 뭐해? 아, 진짜 살았어. 아, 뭐야? 발버둥 친다! 발버둥 친다! 발버둥 친다! 우와! 미치겠다 이거! 우와! 우와! 자, 역시 남자는 맞힐 수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계속해서 못 맞힐 때 남자분에게 괴롭습니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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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못 해, 못 해! 아!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빨리 정답. 뭐야? 정답, 정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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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정답, 수빈! 강아지? 강아지! 아닙니다! 아, 강아지! 뭐, 뭐 틀렸어, 틀렸어! 정답! 정답! 자, 고수성! 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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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예! 진짜로? 햄스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아, 그렇죠. 너무 귀여워요. 기니피그라고 하죠? 예! 근데 우리가 흔히 또 햄스터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래서 착한 몸매 팀이 정답을 맞춰서 굿잡! 우리 뼈샤벳의 만마이를 예, 뼈샤벳입니다. 우리야 이거 아니야? 야, 우리야 졌어? 자, 다음 공개할 물건 들어주세요. 아, 걸려. 아, 설마 살아있는 건 아니겠죠? 야, 얘 똥 쌌어, 똥 쌌어. 아! 아! 발버드친다! 발버드친다! 우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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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다! 아, 진짜! 진짜! 아! 아니, MC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죠. 아, 나 안 알아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미치겠다! 아, 어떡해! 아! 이건 비니를 꼈는데도 그 측담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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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버즈 마요, 이놈아! 자, 준비! 시작!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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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잠깐만요 나 목에다 한 번 네? 목에다요? 네 목에다 목에다? 안 되는데? 목에다가? 목에다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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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정답! 돼지고기 제발 돼지고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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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왜? 몸을 사리지 않는 정답! 이렇게 해서 용감한 남매가 애교의 정석의 맘마인리 를 뺏어왔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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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rate! 짠짱해 bitches! 잘 못 만져! 왜? 이거 물리면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 못 만지는데? 힘 쓰죠.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왔다 봐! 자 다시 해! 안 돼, 무릎, 무릎, 무릎! 아, 틀린다! 왔다 봐! 정답! 정답, 신지! 장어? 장어! 아닙니다! 자 다시 한 번! 목에, 목에, 목에!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빨리, 빨리! 냄새 나, 냄새! 순대, 순대! 순대! 정답입니다! 누가 문다고 했지? 누가 문다고 그랬어! 우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무섭다! 진짜 잘한다! 이거 진짜 무섭다! 마지막 팀에게 부여되는 물건 공개해 주시죠! 자, 마지막!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죠? 제일 생거! 자, 3, 2, 1! 거기! 뭐야? 진짜 이 펀쳐져요! 자, 자, 자! 우리 제작진 분들 너무 좋겠다! 이건 아니다, 진짜! 근데 이거 방송 심의... 뭔가 문제는 사는 거 같은데요? 아, 이거 지금 너무 차트해! 네! 아, 미친 것 같아! 아, 시러워! 한 번,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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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아니죠! 자, 봐요, 봐요! 정답! 정복! 아닙니다!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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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호씩!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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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두부! 두부! 아닙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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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이상! 아니, 멍기! 멍기! 정답! 1호, 2호! 1호! 잠깐만!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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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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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와! 저희는 안 찍으러 온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아, 신동엽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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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가지고! 옷이 차를 입어놀까봐! 아! 아! 무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사실 뭐! 네! 본인 아니게 음식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저 우리 스태프 근데! 그 정혁 씨 씨한테! 도토리묵묵묵묵! 이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게임 마지막 게임을 함께해 주실 분들! 그렇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쟁해주세요! 이야! 오!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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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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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퍼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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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입니다 엄청나! 핫바디, 이름하여 핫바디 바로 인간의 신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마지막 게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게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몸소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요 우리 멋진 몸을 지닌 바디빌더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틈이 없이 밀착해 주세요 이특씨가 시범을 이제 보일 텐데 자, 여러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특씨 시범 보여주세요 야 야 야 야 어, 민망해! 어, 민망해! 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1.5m 1.5m입니다 1.5m, 예 1.5m, 예 제가 일단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움닫기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일자로 피느냐 파트너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도 되고요 자, 여자분이 도전을 하게 되면 1m의 가사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만 마일씩 다 패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가장 멀리 나간 팀은 10만 마일을 10만 마일을 패팅하게 됩니다 아, 세다 예 준비되셨죠? 한번 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누가 출연하는 게 나을지 그렇습니다 누가 도전하는 게 나을지 출연하는 게 안 좋아 예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도전자 예 자 메마 나이팀 메마 나이팀 나와주세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 씨가 죽어도 하겠다고 아, 그래요 날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끄러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는 등으로 아, 등으로 그리고 제 파트너인 김종민 씨의 도움을 받아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손끝으로 기록을 측정하기 때문에 만세가 되면 만세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10만 마일의 아이 10만 마일의 아이 10만 마일의 아이 어머 어머 어디 갔어요? 내가 밀어줄까? 내가 밀어줄까? 아니, 아니, 오빠는 가만히 있어 자 자, 신재 씨 도전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불안정해 얘가 자, 손 이렇게 뻗으셔야 됩니다 갈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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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많이 갔어, 많이 갔어 2.5m에 플러스 1m 3.5m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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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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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 이 게임 어떠세요? 괜찮아요? 앞으로도 안 바르고 자, 다음 도전자 사실 10만 마일이 걸린 그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정말 신중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숨겨버려요 지금 2m 10입니다, 2m 10인데 1m 가산점에서 3.1m! 아 좋습니다. 나이스. 준비 잘했어. 대신에서 수고합니다. 남성분이 행복해 하세요. 좋습니다. 다음 도전자. 친한 친구의 레이디 제인. 레이디 제인이 도전을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대로 쭉! 그대로 쭉! 2.6, 가산점까지 해서 3.6m! 3.6m!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남성분 허벅지를 무릎으로 찢고! 무릎으로 찢고! 무릎으로 찢고! 괜찮습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운동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 도전자는 텐미닛! 정모씨는 어떤 방법으로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동닫기를 해서요. 동닫기를 해서요. 그대로 슬라이딩. 그대로 좋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정모! 도전! hu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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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야! hu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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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야! 3m 90cm! huuuu! 현제 1위! 자, 다음은 말이죠? 우리 수정남녀! 저 끝에 계신 분은 굉장히 심심해하시니까 규정씨가 한 번 5.5미터까지 한 번 좀 보여주세요. 순정답니의 규정. 파이팅 파이팅. 아 멋있어요. 그대로 떨어지네요. 살았습니다. 잠깐만 지금 3미터. 3미터 90. 3미터 90. 정모씨의 기록과 타임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이어지는 도전 애교의 정석. 현재 최고 기록 정모와 규정의 3미터 90을 넘을 수 있을지. 성민 도전. 상민 씨 경고입니다 여기서 기호 쪽 하면 안 됩니다. 도전. 자 그대로 쭉. 자 그대로 쭉. 자 그대로 쭉. 자 3.2미터. 3.2미터. 오 이 등쪽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음 도전은 용감한 남매. 사실 오늘 각 게임마다 가장 열일을 보여주고 있는 커플이죠. 용감한 남매. 아르헨티나. 정답. 메마르기 봉이. 잠깐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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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호기. 정답. 마르코씨 도전합니다. 사실 운동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뒤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긴장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제 자리에서. 자 쭉. 우와 대박이다. 자 쭉. 우와 대박이다. 5미터. 5미터. 나이스. 5미터 10. 5미터 10. 나이스 잘했다. 드디어 뭐 하나 했다. 드디어 뭐 하나 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차렸다. 차렸다. 정말 이거 세계식으로인지 알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은. 폭풍선대. 막강 우승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도전입니까? 아 떨렸다. 내가 떨린다. 도전. 1호 화이팅. 1호 도전. 우우. 자. 쭉. 쭉. 예. 아. 아 3미터. 3미터입니다. 아 이게 또 보기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폭풍선대 3미터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이라인에 경덕 씨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씨 도전. 우와. 우와. 4미터. 4미터. 야. 자. 이번 순서는 정말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착한 몸에 상승. 자 현재 최고 기록 마르코의 5.1미터입니다. 자 쭉. 우와. 우와. 대박이다. 잘했다. 막강 우승후보 상승. 쭉. 과연 그는. 쭉. 몇 미터를 기록할지. 자 마르코와 비슷한 전력으로. 자 동쪽으로 동쪽으로. 컴온.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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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쭉. 쭉. 우와. 우와. 쭉. 자. 5점. 5점. 오. 5. 5점. 5. 5. 4. 5. 5. 5. 5. 바디투바디 스라이딩 10만마일은 착한 몸매! 20만 6천마일로 착한 몸매 팀이 고쿵성대를 제치고 1위! 좋아요 좋아요! 자 바로! 잘한다! 아 섹시하다! 잘못 미안해ync 잘한다! 잘한다! 자! 국무로만라! 올라와! 올라와! 수고하실 것 같으세요? 1등이요? 네 오늘 뭐 하는데요? 오랜만이라 오늘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딱 찾아도 돼요? 어떻게? 네, 소양 커플 파이팅! 훈련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한 번에 있을 때 되게 친절하다 원래 이렇지 않아요 뭔데? 나 커피 터주는 여자야 말리지 뭐 흔히는 뭐 오락지존 2채널 오락지존 2채널 딱! 다행히는 거 솔직히 조금만 참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